미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는 24일 금요일 홈페이지에 TS21W는 15호 태풍 댄무, TS20W는 16호 태풍 민들레라고 표기를 하였습니다. 15호 태풍 댄무는 베트남 다남 국제공항 남동쪽 약 290km 거리 해상에서 서북서쪽 방향으로 진행중이고, 곧 베트남 다남 남동쪽 약 140km가량 떨어진 베트남 중부 해안선으로 상륙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16호 태풍 민들레는 괌 서쪽 해상에서 북서쪽으로 올라오기 시작했으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풍이 발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일 이내에 최대 풍속 초속 50m, 시속 180km에 달하는 매우 강한 태풍으로 발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일본 오키나와를 향해 북서진을 하고 있는데, 이 세력을 유지하고 오키나와로 갈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만 기상청, 일본 기상청 및 각 국가들의 예상 진로들은 조금 더 서쪽으로 이동을 할 것으로 비슷한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는 우리나라 또는 일본까지 다다르지 못하고 동쪽으로 꺾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16호 태풍 민들레의 진행 상황을 보면, 16호 태풍 민들레는 23일 오후 9시쯤 괌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16호 태풍 민들레는 괌 서북 서쪽 약 3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0km의 속도로 서북 서진 중입니다. 16호 태풍 민들레의 중심 기압은 998헥터파스칼, 최대 풍속은 초속 19m입니다. 이동 경로는 25일 오전 3시 괌 서북 서쪽 약 730km 부근 해상을 지나 27일 오전 3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약 1100km 부근 해상에 다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태풍의 이동 경로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위치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계속해서 태풍의 이동 경로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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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